아, 드디어 다 온 것 같은데요? 도착했죠? 눈! 아, 좋아요. 저 캠핑장 처음 와보였어. 너무 큰 생각이야.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닌가? 이거! 이게 왜 이게? 이 함성 소리는 효과가 아니랍니다. 드립사 할 때 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도착한 것 같아. 야, 이게 사용이 필요하나요? 코란도 트리트모는 공급에서 유일하게 사용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눈길이나 산길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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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음악과 자동차가 참 잘 어울리죠? 자동차와 함께 춤을 자, 감상해 보시죠. 도대체 저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용조용 말씀하시면서 운전은 아주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을 안다고요. 다윈구동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냥 드립프트로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죠? 아, 좋아요. 아, 저는 정말 이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도 드립프트 좀 즐겨봤는데 이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소리를 어찌나 질리시던지 저요? 귀가 멍멍 있어요. 저 소리 안 질렀는데? 물에서도, 눈에서도, 오르막길에서도 당당한 자동차 이게 바로 사륜구동의 힘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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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